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출시된 다우니 세탁세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세탁이 가능한지 실험을 해볼거에요 여기 액체세제와 포명세제를 가져왔어요 먼저 액체세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확인해볼게요 세탁할때 셔츠깃에 묻은 얼룩이 진짜 지우기 힘들다고 해요 셔츠깃에는 남과 유사한 얼룩을 붙여줄게요 그리고 셔츠 몸통에는 초코시럽과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김치국물을 뿌려볼게요 그리고 하나는 다우니 액체세제를 다른 하나는 차사 기존 액체세제를 뿌려줄게요 얘는 깨끗하게 지워진 반면에 얘는 얼룩이 좀 남았네요 세정력을 높여주는 프리미엄 성분이 사용돼서 그런거래요 근데 냄새는 얼룩 찌꺼기가 다 뿌려내면서 냄새도 싹 사라졌어요 자 이번에는 이 액체세제가 짙은 대성분의 오염물질을 얼마나 잘 제거하는지 알아볼게요 얼룩을 붙인 섬유를 여러겹 접고 세제가 흡수되게끔 가볍게 도포해줄게요 그리고 세탁기에도 세제를 넣고 올려주면 와 역시 프리미엄 세정활성제 비율이 높아서 얼룩을 싹 지워주네요 마지막 이번에는 무명세제가 얼마나 빠르게 이용이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다운이 세제 무명세제는 진짜 빠르게 이용이 되네요 반면 자삭캡슐 세제는 그렇지 않네요 세탁시에 잔여물이 닥지 않고 거품도 적어서 효과적으로 세탁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세제 쓰실래요 다운이 세탁세제